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요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바쁘죠.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10월달에 추석 직후로 해가지고 자진사퇴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그냥 사퇴하고 깨끗하게 감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후임을 임명하는 식으로 마치 조선시대 때 수렴청정을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물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지금 날짜까지도 나왔고요. 그리고 후임으로 지명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두관이다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공개가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뒤 친명계 의원들 40명 또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정리가 되어 있죠.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소설 쓰지 마라 라고 하는데 혹 하나 그렇게 소설을 쓰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만 소설을 좋으면 그냥 등단을 하실 것이지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거를 둘러싸고도 이게 지금 신빙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게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가 보기에도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이 보기에도 지금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지주류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최소한의 방패마귀로 김두관을 내세우고 그리고 이재명이 뒤에 숨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히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지들이 알아서 좀 하라고 하고요. 총선을 어떻게 치를지는 지들이 알아서 고민할 문제니까 오늘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런 맥락에서 이낙연이 또한 마찬가지로 당연히 주목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이재명과 이낙연 두 사람이 드디어 명락 회동인지 뭔지 그거를 했습니다. 이낙연이가 귀국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그 상가집에서만 만나고 난 뒤에 따로 이렇게 회동을 한 거는 처음이고 이 과정도 굉장히 좀 순탄치 않았죠. 두 번이나 연기를 하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못 간다라는 등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들면서 그렇게 이제 계속 불발이 됐다가 이번에 드디어 명락 회동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번에 두 사람이 만난 그 상황 자체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지주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최저치를 찍었죠. 그렇죠? 29% 다른 여론조사도 아니고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29%를 찍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민주당 상황이 좋지 않고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이재명의 위치가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지 두 사람이 만났을 때도 메시지가 사뭇 좀 달랐습니다. 이재명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죠.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고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잘 이끌고 가야 한다. 이전 총리께서 많이 도와달라. 그러니까 약간 좀 저 자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낙연이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담한 혁신이 필요하고 혁신을 통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된다. 민주당의 혁신은 그리고 뭐라는 겁니까?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로 회복하는 데 있다는 얘기는 그냥 뭐 이낙연이도 듣기 좋은 소리에 아무 얘기나 그냥 붙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보겠습니까? 당의 단합 이런 것도 중요한데 혁신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혁신하려면 뭘 해야 된대요?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 도덕성을 훼손하고 있는 도덕성 자체를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는 인간이 누굽니까? 이재명이 아닙니까? 이낙연의 말은 풀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당의 단합, 당의 단합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너부터 일단 정리가 돼야 된다. 도덕성 그 자체가 문제인 너부터 일단 정리가 되고 그래야지 혁신이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총선을 이길 수 있다. 뭐 이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낙연이가 이런 얘기도 덧붙였어요. 지금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내 분열을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열의 언어를 중단해야 된대요. 분열의 언어라는 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개딜들이 맨날 이낙연께 친문계를 가르쳐가지고 수박이다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를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이 지금 제시한 건 두 가지인 거죠. 첫째, 이재명이 어떻게 해라? 정리돼야 된다. 그리고 둘째, 개딜들 마찬가지로 정리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자진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낙연이 또한 대놓고 자기가 사퇴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입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나마 믿을 수 있었던 게 개딜리인데 개딜들의 화력도 점점 줄고 있죠. 지지율이 29%로 떨어졌으니까. 참 진짜 사면초가인 상태인데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재명 편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오히려 어떻게 된 게 이재명을 빨리 더 정리하려고 기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딜들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막 분노를 해가지고 이낙연 시골로 내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형적인 개딜리 한 사람 더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분은 좀 재미난 사람이죠. 개딜리면서 동시에 애국포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주 그냥 불굴의 의지로 추다르크라고 불리면서 이재명 한 명을 당선시키겠다라고 하고 겉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수 정권의 재건을 위해서 힘썼던 추미애 또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데 추미애가 진짜 그 이름에 걸맞게 별명에 걸맞게 최근 들어가지고 진짜 기이한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노무현 시민센터 거기에 가가지고 무슨 간담회를 열었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노무현을 잘 탄핵시킬 수 있었는가 의 연장선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재명을 잘 탄핵시킬 수 있을까 뭐 그거를 얘기했을까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뭐 논란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는데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와가지고 간담회를 할 수가 있냐 모욕도 창의적이다 고인 모욕도 창의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거에 뭐 추미애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한다면 한다면 밀어붙여버리는 것이지 이재명이처럼 그래서 간담회 가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이번에 좀 보니까 참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7월 29일 당원가의 간담회 중에서 이런 얘기를 추미애가 합니다. 제가 장관할 때는 이낙연 총리가 당대표였던 그런 시기다 보니까 그때 법안 처리를 안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법안이 뭔지를 또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그 후에 당대표이다 보니까 새롭게 언론개혁법을 냈는데 상당히 당에서 반대를 해라 했다. 그래가지고 통과를 못 시켰다라는 겁니다. 언론개혁법 기억나시죠? 그렇죠? 언론사가 가짜뉴스 이런 거를 보도를 했을 때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가짜뉴스였는데 그런 걸 했을 때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사실상 아예 그냥 언론사를 문 닫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의 징벌적인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게 언론개혁법이라는 것이었는데 얼투덩토하는 법안이었죠. 그렇죠? 파출적인 그런 법안이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추미애는 그거를 밀어붙이려고 했다. 근데 결국에 통과가 안 됐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송영길이 또한 마찬가지로 거의 뭐 당론으로 채택하다시피 해가지고 이낙연 등등에게 이낙연이 아니라 이해찬 등등에게 다 의사소통이 돼가지고 그거를 밀어붙이고 했었는데 누구 때문에 그게 통과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낙연이 때문에 통과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정신이 집단으로 나가가지고 밀어붙였던 대표적인 두 가지 법안인데 그 두 가지 법안이 다 누구 때문에 통과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친문들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가 사실 간담회 7월 29일 간담회에서 처음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요. 페이스북에도 다음 같은 글을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윤석열 정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뭐 때문이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두 가지를 못했던 우리 책임 때문이라는 것인데 언론개혁과 검찰개혁 이 두 가지에 대해가지고 왜 우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라는 걸 추미애가 보기에는 이낙연, 이낙연계, 문재인 이 두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추미애의 주장입니다. 물론 헛소리에 불과하죠. 이낙연이 같은 경우는 언론중재법에 대해가지고 다음 같은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유튜브가 빠져있다. 유튜브까지도 포괄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부족하다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이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언론이 아니라 유튜브의 가짜뉴스 이것까지 이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인데 이때 당시 이제 개딜들이 이제 완전히 그 발광을 했었죠. 왜냐하면 유튜브에 대한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라고 한다면 바로 다이렉트로 문 닫아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모준이 더 탐사 뭐 이런 애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이 유튜브를 같이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언론중재법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에 대해가지고 사실상 개딜들이 반대해가지고 통과가 안 됐던 것인데 추미애가 저렇게 또 또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뭐 보수의 또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가지고 엑스맨 활동을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거나 저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즈명 입장에서는 참 여러모로 답답할 것 같습니다. 개딜들도 화력이 좀 예전만 못하고 그리고 지금은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개딜들은 저렇게 설치고 있고 추미애 또한 마찬가지로 저렇게 설쳐대고 앉아 있으니 글쎄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30% 후반대가 나오면 또 모르겠는데 계속해가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10월달에 이재명이 사퇴한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더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죠. 소설이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이 되는 그 시기가 언제일지 말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